봉합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세상에 없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거죠.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로 털어지게 되면 수십 년간 동창들도 어떤 사안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다시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밥을 먹은 겁니다. 세금으로 밥을 먹었겠죠.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앉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 선거에서 이기는 김재원 씨. 항상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서로가 밥 먹는 동안 힘들었을 겁니다. 서로가 끊어올 테니까.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었으니까 여기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번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민 쪽에서는 아니 당신 대통령 바로 앞에서 밥 먹었는데 당신이 한마디 해야 되지. 독대 좀 해달라고. 왜 말하지 않고 지금 나와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체 식사를 했는데 맛있는 거 먹었겠죠. 돈이야 다 세금으로 때우는 거니까. 이제 오늘 전부 신문들이 여러분들 다루었네요. 중앙일보가 한동훈 피벗 용산이 막았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 설명할 때 저도 피벗이란 것이 한 다리는 거의 매여 있는 상태지만 농구선수가 다른 다리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 변환을 이루는 그런 것을 아마 묘사하는 모양입니다. 한동훈 피벗 용산이 막았다 이렇게 한동훈 측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측에서는 아니 당신이 대통령 바로 앞에서 그냥 코앞에서 밥을 먹었는데 대통령한테 독대 왜 직접 안 물어보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슬도 다르고 일면 톱기사도 다르는데 비교적 중앙이 이제 내용 그게 진행 상황을 상시하게 이렇게 전하네요. 25일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 대해서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큼 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만찬의 성과는 저녁 먹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중요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투가 어마어마하게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당대표라는 것이 그냥 폼만 잡는 자리가 아니고 당 지도하고 여러분들 바로 본인의 진퇴여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 중앙일보 여러분 딱 시작하는 문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열 곡절 끝에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꼬인 실타리를 풀기는커녕 여건 내 갈등만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자꾸 뭡니까? 대통령 만나서 잘 안 하니까 저녁에 밥이나 함께 사줬다 이런 식으로 끝난 거죠. 그렇게 이제 기사를 아주 냉정하게 썼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동훈 대표는 뭔가 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기사를 쓰신 분이 잘 묘사했네요. 당초 한동훈 대표는 짧게라도 윤 대통령과 독대해서 민감한 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만찬 장소에 23분 일찍 도착해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행사 종료 뒤에도 잠시 남아있던 이유였습니다. 독대가 식사 전으로 불발하자 한대표는 행사장을 떠나기 직전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재차 독대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참석자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독대하기가 그냥 하늘 별 따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뭐 이제 완전히 진영이 나누어져 가지고 윤 대통령 지지파들은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이고 한동훈 지지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논평할 때도 상당히 참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 거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는 이렇게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가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독대를 요청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고 그렇게 말했다면 성사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동훈 대표는 이런 분위기에서 독대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 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운영의 큰 축인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가 뭐 서로가 이렇게 끌끄러운 겁니다. 끌끄러우니까 이렇게 뭐 앉아 가지고 밥이나 한 끼 그냥 먹고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뭐 이야기 된 거고 중앙이 아주 내용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참석 안 한 사람이라도 머릿속에 상황을 그릴 수 있게끔 피벗플레이라는 것은 농구 경기에서 공을 지닌 선수가 수비수를 피하기 위해서 한 발을 지탱한 채 다른 발을 옮겨 딛는 기술이다. 그동안 한 대표는 순직 해병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제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필요 등을 언급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완전히 현재 전국에 대한 상황인식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고 거기에 또 사적인 그런 감정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톱이 되면 불편한 이야기가 굉장히 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재벌 회장들도 대개 비서실장들이 대개 카술 씻기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것은.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심기보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죠. 자기 vip나 회사로 치면 회장이나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한 그런 사람들 만남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방어하는 것이 대개 척근들이 주로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뇌가 바뀌어요. 일단 권력을 지게 되게 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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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뜨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딱 인의 장벽이 쌓이고 주변 사람들은 전체가 뭡니까 vip가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옥립을 하기 때문에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간적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간적으로 밀착한 그런 공간에서 생활하더라도 그냥 한국 사람들은 권력을 지게 되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청와대가 청와대가 공간적으로는 너무나 위계질서가 명확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문제의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오면 용산으로 옮겨든 뭡니까 무슨 어디 수석으로 옮기든 간에 한국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 보면 또 여러분들 기자가 아주 기사를 잘 작성했네요. 당대표로 적어도 건배사나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도 일체 없었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이 좀 일찍 와서 나랑 잠깐 얘기합시다라는 상황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라도 내심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대개 이제 청와대 모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전후에 약간 정식이 독대는 아니지만 서서 서로가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내심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조선일보가 바로 사슬에서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단체 식사 모임이 된 윤한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 이런 사슬을 지금 내보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이런 주류 언론사의 사슬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상청부의 정부에 더 민감할 테니까 정보원들도 많고 사슬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그동안 앙금을 풀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개였는데 아쉽다. 서로가 끌어온 겁니다. 저는 뭐 직접 당사자 만나 취재 안 하더라도 작가적 상상력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게 되면 대통령실은 철두철미하게 대통령 심기를 뭡니까 심기 보완의 열심이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게 되면 말이 많아지죠 주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한텐가 받았던 교훈이 입 다물고 듣는 거란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 때 원전 세일즈에 대해 장시간 얘기하고 여당 지도부는 주로 들었다. 이게 윤 대통령 스타일일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내놓는 소위 단편 정보들 서절을 연결하는 능력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이든 간에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의 혼자서 얻는 그런 스타일일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장 그러니까 여기에 사슬 쓰는 사람이 한 문장을 썼지만 저는 그게 작가적 상상력이 다 팔동이 돼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 이야기 실컬 하고 뭡니까 거의 1시간 30분 정도 밥 먹고 자기 이야기 많이 했을 때니까 들을 기회도 없는 거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마주 앉았지만 야외 27명이 단체로 식사하는 자리였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조선 사슬에 나오는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표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독대를 끌인다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끌어올 겁니다. 옛날 관계는 다 끝난 것이고 그래서 그냥 아예 만나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인내를 요구한 거죠. 김여사 문제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거북한 건의를 듣기 싫어서 피했다면 더 안 될 일이다. 지금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윤 대통령한테는 거의 신념이 됐으니까 자기 신념을 건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독대를 하겠습니까 천사 같은 여러분들 마누라를 한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바닥 수준이고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가 벌어진 것은 순전히 김여사 문제 때문이다. 억수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물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남자들한테 의무지만 특별하게 이런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한 대표가 김여사의 맹품 가방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자 대통령실은 한 대표 사태를 요구했다. 이건 대통령 생각이었을 거니까 그리고 권력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촉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중이 어떤지 그게 경쟁력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걸 딱 알아가면 그게 맞췄으면 전부가 다 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는 거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측은 윤 대통령 구중 궁글에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훈은 교활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면 톱기사 김순덕 칼럼 지금이 용산서 고기 만찬 먹고 박수칠 시군가 어쨌든 김순덕 대기자는 글이 좀 거칠지만 이 글을 재밌겠어요 지금이 야 당신들 정신 차려라 지금이 용산에서 뭡니까 고기 굽고 밥 먹을 때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김순덕 칼럼 앞에 시작한 것을 다 여러분들 제쳐놓고 앞에 이야기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앞에서 여러분들 강 총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말에 감동해서 우는 이야기 우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했거든요 그 정도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는 다 그냥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권력자도 바뀌지만 권력을 보필하는 사람들도 뇌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 한국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권력에 매몰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김순덕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대를 재앙의 시혜처럼 생각하는 전근대적 집단 같다 지금이 그리 한가한 시간인가 대통령은 아프거나 다쳐도 주치가 있어 걱정이 없는데 국힘 의원들은 문자 한 통으로 아름아름으로 의사 백을 찾을 수 있겠지만 보통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국힘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근 두 달 한 개 뭐가 있나 국민 헬셔로 세비받고 소고기 돼지고기 만찬을 대접받으면서 박수치고 격려한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표현 보죠 이래서 김순덕 칼럼이 그래도 인기가 있는 모아입니다 한동훈이 그 자리에서 고기를 좀 덜 먹는 한이 있어도 대통령의 독대를 청했어야 됐다 에이 한동훈 대표가 왜 여러분들 고기 먹는다고 신경이 빨려가지고 대통령의 독대를 취하지 않았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선시대 왕이 아니다 포도대장처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외친다고 전공의가 벌벌 떨며 제 발로 돌아오지 않는다 국정수행 긍정률이 달랑 20%인 대통령이면 여유 만만한 한동훈과 독대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은 진작 한동훈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독대 아니라 더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김순덕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뇌가 바뀌는 거예요 뇌가 뇌가 바뀌기 때문에 완장을 찬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권력을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력자를 포필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상당히 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영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건드린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스 기질 같은 그런 거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복스 역할이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고 본인이 오케이면 오케인 거고 그런 겁니다 딴 사람들 별로 안중에도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전혀 문제없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여론조사기관이 희한해가 내가 2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산에서 공기 만찬 먹고 박수칠 시국인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질문 던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정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 34%입니다 국정 상황이 심각하다 60% 정도 되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한 몇 천명이나 만 명 정도가 참가한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정 상황이 심각한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고 그런데 두 사람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정 상황이 심각하다 보는 거고 윤 대통령은 국정 상황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대 곧 진입할 겁니다 10%대 10%대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나름대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보완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어쨌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뭐 화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1973